자, 그럼 아까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하셨다는 사부님의 뮤비를 한번 같이 감상하고 만나오겠습니다. 뮤비 너무 궁금하다. 어떤 느낌이지? 자, 봐볼까요? 플레이할게요. 이게 직접 연출하신 뮤비인 거죠? 뭐 약간 금자시 스타일인가? 박찬욱 감독님이 이걸 했다는 거죠? 아, 너무 벌써 재미있어. 궁금해. 이게 뮤비 맞아? 응, 맛있는데. 오, 무서운데? 아휴... 오, 어어... 왔다 갔다! 어어... ining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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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만히 보시면 절대 안경.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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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념 술집 재밌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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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제일 무서워요. 쟤가 제일 무서워요. 쟤가 제일 무서워요. 팔이, 팔이. 팔이 이상하시다. 팔이 이상하시다. 팔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야? 진짜 바로 옆에서. 근데 진짜 바로 옆에서. 뭐야, 뭐야. 야, 이건 앞에서 봐. 와, 대박이다. 야, 이건 앞에서 봐.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설렘, 설렘.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설렘, 설렘. 와, 설렘. 맞어. 아, 설렘다. 와, 설렘다. 이야, 이거 뭐. 이야, 이거 뭐. 이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inlet 옙상 neurological 갑옷 세일입니다 세일 predict 알 고 것도 어떠한 사실이 아이는 믿고 싶어서 널 놓치기 싫었어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끝라면 어떡해 마음을 아프지만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끝라면 어떡해 마음을 아프지만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끝라면 어떡해 마음을 아프지만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이뻐서 처음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리 난 내 여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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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한 여자란 말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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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이 쓰니 택잇장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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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현 와우! 와우! 이거 맨날 다 알아! 아, 신기하다! 이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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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현